자동버튼 전투를 시작해주세요 결정기가 충전되었군요 대화창을 닫고 결정기를 사용해보세요 다른 캐릭터로도 대화창을 닫고 다른 캐릭터를 그럼 또 대화창을 닫고 결정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위상폭력 개시 고아! 흠! 으악! 하... 어떻게든 처치할 수 있었어 이 주변엔 차원 밍이건 주변에... 나는 죽지 않아 아직은 날 따라와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현재 괴롭게... 으악! 미안해 이렇게 와 아쉽지만 자기소개를 할 때 그러니까 쵯 너에겐 내가 부여해준 특별차 자리에 네가 나의 힘을 이어받은 아마 머지않아 알게 될 거야 마음 같아서는 좀 더... 그럼 잘못할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이 세계를 이 빛은 대체... 저... 저 아이는... 누구...? 다른 세계의 클로즈를 소... 첫 소환이라... 여기는 첫 소환이라... 그리 어렵지 않은..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투에 들어가주세요 휴먼 어떤 적이든... 이겨내겠어 전설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자 전설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자 저와의 대화를 종료한 뒤 옆에 전설 맵을 터치자 다음은 캐릭터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보죠 저의 안내에 따라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저의 유도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휴먼 뷔 라이브 물颱 2부똑 아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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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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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